지난 방송 조선상고사 소개 드리면서 백제가 중국 월주지역을 관할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게 과연 말도 안되는 소설이냐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는 이야기냐 한번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잡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당서에는 백제는 부여의 또 다른 종족으로서 동북쪽에 신라가 있으며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면 월주에 이르고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면 외에 이르며 북쪽에 고구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당서에는 백제의 서쪽 경계는 월주이며 남쪽은 외인데 모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북쪽은 고구려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히는 구당서 권199 백제전 신당서 권200 백제전에 각각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구당서 신당서 이건 중국의 24정사 중에 하나인 역사서입니다. 중국의 정사에도 이렇게 백제와 월주의 관계가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데 과연 단재 선생님의 이 월주 발언이 그렇게 온갖 욕을 다 들어먹어야 하는 것인가 아예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이야기가 절대 아닌데 왜 무조건적인 그리 심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한민족이 수천년 전에 세계의 3분의 1을 지배했다는 식의 좀 지나친 환상적 관점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이 해외 진출한 부분에 대해 그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마구잡이로 욕하고 말 못하게 억누르고 비방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문제인 거죠. 양쪽 다 너무 극단이에요. 백제 본국이 아예 중국 대륙 안에 있었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지만 또 백제가 해상활동을 여기저기 했었다라는 이유의 말만 나와도 마구 욕하고 말 못하게 하려는 것도 좀 어떠한 의도로들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나친 부풀림, 지나친 깎아내림, 양극단을 배제하고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 테마를 털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제의 해외활동, 역사적 기록이 근거해서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구당서, 신당서에 백제의 영역이라고 나와 있고 오타네요. 영역이죠. 영역이라고 나와 있고 단재 선생님도 언급하신 이 월주라는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삼국지 지명이 익숙하시니까 삼국지로 치면 이 월주 지역은 회계입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언백호, 삼국지 연희에 보면 연희의 내용이지만 언백호 친구 왕랑 있잖아요. 왕랑의 태수로 있던 그 회계죠. 구당서, 신당서에 보면 백제라는 나라의 서쪽 경계가 바로 이 회계였다는 겁니다. 게임에서 왕랑이 태수로 있던 지역을 나중에 백제가 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의 나라 역사를 굳이 잘 써줄 이유가 없거든요. 백제의 후손이 백제의 역사를 쓸 때 썼다면 과장이 있을지 모르나 구당서, 신당서가 뭡니까? 중국 역사책이잖아요. 거기서 백제를 뻥카로 더 부풀려서 써줄 이유가 없거든요. 줄이면 줄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백제가 이 중국 강남, 강동 지역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었다는 증거는 더 있습니다.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국사기 내용 중에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도 최치원은 당의 사신으로 간 일이 있으나 그 시기는 알 수가 없다. 그런 까닥에 그의 문집에는 태사시중에게 올리는 편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최치원이 썼다는 그 편지 내용입니다. 엎드려 듣건대 동해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마한, 변한, 진한입니다. 마한은 고구려요. 변한은 백제요. 진한은 신라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에는 강한 군사가 백만명이나 되어 남으로는 5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연 재노를 뒤흔들어 중국의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었으며 수황제가 세력을 잃은 것도 요동정벌의 말미암은 것입니다. 삼국사기 최치원의 편지에서 백제가 5월을 침공했다고 대놓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삼국제 오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5월이 어디예요? 이게 강남, 강동 아닙니까? 삼국사기 최치원의 말에 따르면 백제가 여기를 수시로 침공해서 중국이 여간 골머리께나 썩었었다는 겁니다. 최치원이 뭐 없는 얘기를 했을까? 물론 최치원이 진짜로 없는 얘기를 소설로 써서 지어냈다. 이렇게 억지로 보시려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있는 건 있다고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확대 해석이지 일단 있는 거는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백제가 먼 힘이 있어서 거대한 중국에 가서 저 지역을 점거할 수 있었겠냐? 그래서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처럼 저 지역을 군사적 교두보로 활용했다라는 관점이 있고 근데 이거는 역시 최치원도 백제가 5월 지역을 침범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이제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그건 조금 무리다. 그것보단 일종의 상업 거점이 아니었겠느냐? 예를 들면 신라방처럼 무역업에 종사하던 백제인들의 집단 거주지, 거주촌 그런 게 아니었겠느냐? 군사적 정복이라기보단 상업적 거점을 만든 것이고 중국 왕조들에서도 상업적 차원에서 그걸 인정해준 것이다. 오늘날의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월주의 백제타운 이게 요즘에도 보면 외교 대사관 자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있어도 대사관 영재는 우리나라가 내어주고 그 고 고 지역은 이제 그 나라 땅으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명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대사관 담 넘어가서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제 백제가 힘으로 빼앗았고 강제 점령했다라기보다는 당대 중국 왕조들에서 어차피 무역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냥 그 점위를 용인해줬다. 대사관 자리 내주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추론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각각이 아니고 또 짬뽕일 수도 있습니다. 당대 강동 지역 중국 정권하고 사이가 좋으면 상업 거점이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사이가 나쁘면 군사적 충돌도 간혹 발생하고 그런 짬뽕 혼합체 이 둘 중에 이 셋 중에 뭐가 맞든지 간에 백제가 이 월주 지역에 가서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나와 있잖아요.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는 상업활동이 주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치원의 발언에 따르면 가끔은 군사적 활동도 있었던 것 같고 군사적 활동이라는 게 강남 대정볼 프로젝트 이런 거창한 것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성격의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일종의 치고 빠지기, 히텐드런 마치 외국아 신라 고려한테 그랬던 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의 일시적 약탈형 침공 그런 것도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제가 뭔 힘이 있어서 중국 영토를 정복하고 했겠느냐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항구적 정복의 개념이라기보단 일시적인 히텐드런 개념으로 보면 외국아 신라 고려보다 엄청 강해서 그렇게 계속 찝쩍거린 건 아니었잖아요. 침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 목적에 따라서 아예 땅을 점유하기 위한 정복형 침공, 물자만 털고 빠지는 약탈형 침공, 사람 잡아오는 납치형 침공, 다양하죠 침공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외국들도 중국 해안 지역 와서 털고 그러잖아요. 근데 훨씬 더 가깝고 외국들보다 더 잘 나갔던 백제가 외국만도 못했겠느냐 긍정적 형태로는 상업교류, 상업거점 확보 백제인들의 대규모 거주타운, 백제타운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그리고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군대라는 거를 당시 때의 군대를 요즘 우리 군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당대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각 지역 토우들의 연합체였고 토우들이 자기 사병을 거느리던 구조였단 말이죠. 나중에 일본 외국도 토우인 나이미오들의 사병들이 사략집단이 되어서 주식적으로 털고 다닌 거 아닙니까? 이전에 제가 왕과 신화의 경쟁구도 말씀드리면서 신화라는 게 과거 시험도 없던 오래전에는 결국 각 지역이 경제 기반을 장악한 토우들이었다. 경제 기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한중일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가 지방 같은 경우는 해상 무역이라는 경제적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해상 호족들도 당연히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무슨 해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역선들이 기본적으로 해적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무장을 하고 다녔을 거고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무역하다가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적자도 나고 물건을 빠뜨리거나 상해서 손실도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그 무서운 해상 호족 왕초들이 그거 그냥 용인했겠습니까? 담당자 사형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뭐 담당 선장은 손실나면 왕초한테 큰일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무역선이 갑자기 해적선으로 돌변해서 얼굴에 두건 뒤집어 쓰고 해안칸 막 털고 다른 배 털고 그걸로 적자보충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겠죠. 이게 옛날 외구들도 그랬지만 털다 보면 이게 이제 맞들리거든요. 장사보다는 이익률이 월등하지 않습니까? 약탈은. 그래서 최치원이 말한 백제의 5월 침범도 이런 형태의 그 물자 침탈형 산발적 침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정복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외구들한테 당했다고만 생각하는 게 이전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신라도 신라구라는 해적이 있었고 대마도를 쑥대밭 만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신라인들 출입금지시키기도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백제 신라라고 성인 군자들만 살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외구들처럼 지나치게 과도하게 극성스럽지 않았다 뿐이었을 것이고 백제나 신라도 해상무역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호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상호족들이 비즈니스 안 되고 불경기 들어가면 이제 뭐 그들끼리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부하들 두건 뒤집어 씌우고 적자는 용납 못한다. 장사로 안 되면 털어라. 털어서 메꿔. 뭐 이랬을 수 있죠. 현춘이라는 신라해적이 거느리고 갔던 부대가 무려 2,500명이라고 하는데 단일호족의 규모로 보기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호족들끼리도 야 이거 이렇게 장사해도 이거 어디 먹고 살겠냐 이거 선단 유지 비용도 안 나온다. 못 견디겠다. 이렇게 그냥 부도 맞느니 이거 한번 어디 우리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탕 시원하게 털어보자. 뭐 이런 식인 거죠. 즉 신라국 현춘의 침공도 그러한 호족 간의 연합 침공이었을 것이다. 컨소시엄이다. 단일호족으로 보기엔 너무 약탈단의 규모가 크죠. 현춘이 본인은 자기가 신라왕의 명령에 의해 쳐들어왔다라고 진술했지만 진짜 그랬다라기보다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최치원이 언급한 백제의 5월 지역 침공도 백제 해상호족들의 이러한 식의 침공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분들이 백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5월을 침공하냐 최치원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꼭 국가의 힘에 의지하지 않아도 호족들이 손잡으면 히트앤드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시작은 상업활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리가 백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자리거든요. 상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물류잖아요. 상업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남겨 먹는 거죠. 남겨 먹으려면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야겠죠. 즉 물류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효율 면에서도 그렇고요.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해안선이 이렇게 내륙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잖아요. 즉 백제에서 이렇게 이제 배 타고 들어가서 내륙의 가장 안쪽까지 배로 쑥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다 왔다 갔다 하는 해상무역의 물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죠. 여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기 좋은 지리적 입점 때문에 백제 상단들이 여기에 이제 계속 뻔질나게 드나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상무역 도시니까 뭐 여관 들어서고 식당 생기고 백제 식당 당연히 생기겠죠. 왓살이 백제에서 백제인이 그냥 여기로 건너와서 그냥 눌러앉고 여기서 그냥 자기 식당 차리고 뭐 여인숙 차리고 뭐 좀 잘되면 이제 프랜차이즈도 하고 마치 그 우리가 이제 미국에 코리아타운 가면 떡볶이집 있고 감자탕집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식인 거죠. 실제로 이 지역 지금까지 먹는 그 토속음식 중에 우리나라 김치 비슷한 음식이 있다고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날과 같은 빨간 김치는 조선시대에 고추가 들어오고 이후에 생긴 거고 원시적 형태의 김치는 기본적으로 그 백김치 같은 스타일이었잖아요. 이 지역 토속음식 중에 이제 백김치 비슷한 음식이 있다고 해요. 맛은 우리 백김치보다 훨씬 시큼하다고 하는데 사실 삼국시대의 김치는 김치라기보다는 김치라기보다는 절임채소죠. 물론 뭐 이거를 증거랍시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임채소야 뭐 어디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그런 게 있다 라는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증거랍시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렇게 쑥 들어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엄청나게 상업이 여기서 번성을 했고 백제사람들이 아예 이민 와서 엄청나게 살고 그러다 보니 그 백제인 집단 거주촌이 형성되고 백제 해상호족들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경비 방위 등을 위한 뭐 군사도 파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묘한 정체성의 백제 영역이 형성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제 이게 영역이냐 영토냐 라는 거거든요. 일단 중국 정사인 구당서 신당서에는 백제의 영토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백제의 영역 형성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백제 정규군이 대군을 휘몰고와 정복 쿵쾅쿵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업을 시작으로 해서 스무스하게 영역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 자리가 중국 무역뿐만 아니고요. 그 외적으로도 백제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국가적으로 이쪽 방위에 엄청난 국력을 기울였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더 넓혀서 보면 만약에 무역을 조금 더 남쪽까지 간다고 하면 이 월주지역은 훌륭한 중간 기착점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배타고 최대한 내륙원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중국 무역의 장점에 더해 더 남쪽으로 2차 항해를 하기 위한 중간 기착점 그런 역할을 하기에도 딱 좋은 자리죠. 당대항해 기술로 원샷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거리거리마다 기점을 구축한다. 옛날 페니키아인들이 카르타고를 왜 건설했습니까? 뻔하죠. 이렇게 이제 서지중해 및 여기저기 다시 사방 팔방으로 2차 항해를 스타트하기 좋으니까 지리적으로 중간 기착기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얼주는 백제 해상무역의 최유충지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구당서 신당서 언급대로 그저 여타 다른 집단 거주지 차원이 아닌 백제가 국가적으로 관리를 했던 최중력 요충지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백제에서 저 남방으로 한방에 스트레이트로 가긴 힘들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백제 22담로 이것 역시 월주 처럼 그리고 초창기 카르타고 처럼 백제의 중간 기착 도시 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담로의 위치에 대해서 워낙 말이 많은데 위치도 위치지만 그 성격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담로가 여기저기 있고 동남아시아 까지도 뻗쳐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그 주장을 극렬하게 욕하는 부정하는 관점도 있고 하는데요. 이 얘기하면 또 무작정 욕부터 맹렬하게 하실 분 계실 텐데 이게 닥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흑치상지 있잖아요. 백제 최후의 배신자니 아니냐 논란이 많은 인물 흑치상지라는 이름의 흑치가 지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흑치상지 묘지석이 있는데 1992년에 발견이 됐어요. 당연히 중국에서 발견이 됐는데 묘비석에 봉과 흑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즉 흑치에 봉했다. 흑치라는 지역에 봉했다. 분봉받았다. 흑치 지역을. 그런 의미거든요. 흑치가 어디냐. 핵심은 흑치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겠죠.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일단 충남 예산 덕산면 으로 보는 서류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흑치라는 뜻을 이렇게 푼 거예요. 흑치 이꼴 금물이다. 예전에 덕산면에 금물현이 있었기 때문에 흑치상지 분봉지석이 여기다라는 건데요. 이건 훈차와 음차의 차이로 이런 표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흑치가 금물 흑이라는 게 우리말로 검따잖아요. 뜻이 검다 금다 검 금 이건 뜻인 거고 이건 음 인 거죠. 그래서 흑하고 금이 같다. 검다는 뜻 금다 검다 발음 그 다음에 치하고 물은 뭐냐 치라는 게 이빨 아닙니까 뜻이 이빨 근데 이제 이빨 이라는 게 니 그러잖아요 금니 어금니 근데 이제 니가 이제 그 당시 내라는 발음이 되고 내라는 게 뭡니까 내까 물 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 흑치의 치가 니 내 그래서 물이 된다 워터가 된다 그래서 이제 흑치라는 건 이제 검은 이빨이 아니라 검은 내 물 워터 그래서 금물연이 있던 지금의 충남 독산면이다. 이런 거거든요 흑 검다 금다 치 니 니 내 물 실제로 그쪽 쪽에 검다는 의미의 지명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검은들 검은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 전체가 이제 검다는 의미가 많이 표출이 돼 있다는 거죠 지명에서 그래서 흑치상지야말로 충남 예산 쪽을 기반으로 했던 인물이 아니었겠느냐 첫 번째 썰을 올리고요 이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 흑치 지역이 이제 한반도가 아니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또 벌써부터 이제 무조건 또 욕부터 하실 것 같은데요 흑치라는 지역이 필리핀이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일반 네티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내 백제사연구를 전문으로 하시는 학자분께서 주창하시는 거예요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중국 사서인 양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주유국에 대한 설명 왜 일본 남쪽에 난쟁이 나라가 있다 사람들 키가 삼사척이다 흑치국 나국 또 남쪽에 흑치국과 나국이 있다 흑치국 왜 에서 삼사척이 떨어져 있다 배를 타고 1년은 가야 이룰 수 있다 몸이 검고 눈이 하얗다 발가벗고 다니는데 못생겼다 고기 맛이 좋아 사람들이 지나가다 쏴 잡아먹는다 이 양서의 기록에 흑치국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국하고 흑치국을 인접나라라고 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왜 남쪽 삼사천리에 있는 그 나국이라는 곳은 보통 이제 대만으로 봅니다 대만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곳 같이 패키지로 묶일만한 곳 그래서 흑치국은 바로 필리핀 북부 루손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흑치상지가 분봉받은 지역은 필리핀이다 라는 설이죠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제3의 솔로는 이제 베트남 지역으로 흑치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동남아 베트남 태국 등지의 전통 풍습 중에 이렇게 치아를 검게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흑치가 이제 말 그대로 검은 이빨이라는 뜻이잖아요 보시다시피 이제 뭐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1930년대 인도 차이나를 식민지로 삼았던 프랑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의 80%가 이빨을 검게 물들였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흑치죠 말 그대로 흑치국 검은 이빨 그래서 이제 흑치상지가 동남아 지역을 분봉받았던 사람이다 흑치국이 일본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오하구로라고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풍습이 있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흑치국 필리핀 혹은 동남아 썰은 한반도 이외의 지역이다 비판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제대로 역사 전공하시는 학자분들이 내세우시는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 나라가 해외 진출했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맹렬하게 욕하시는 분들은 정식 역사학자분들이 하시는 얘기임에도 유사 역사학이라고 덮어놓고 비방하시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이제 흑치, 꿀, 금물, 충남 예산 이 썰의 경우는 그 지명이 검다라는 뜻에서 유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명에 보면 검다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 전국 방방곡에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명에 검, 흑, 금 이거 들어가는 지명이 모두 한두 개입니까? 끝도 없이 많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이 다 흑치게? 이런 비판도 있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죠 구당서, 신당서 내용대로 백제가 중국 남방, 월주까지 왔다면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규모의 기찻기지, 즉 세컨드 베이스 캠프를 건설했다면 거기서 또 세컨드 베이스 캠프에서 더 남쪽으로 돈 벌러 안 갈 이유가 굳이 있었을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복활동하고 상업활동을 좀 명확히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해가지고 엄청난 과장을 하거나 반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을 말도 못하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니 여기서 여기도 왔는데 여기서 여기 못 가겠습니까? 이렇게도 왔는데 그럼 뭐 여기에 서드 베이스 캠프 만들어서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백제시대보다 수백 년도 더 이전 시대에 기원전 시대에 패니키아 인도 했는데 그렇게 기지 만들면서 무역 범위를 넓혔는데 백제가 여기 필리핀 북부까지 정복을 했다 이건 당연히 무리겠죠 정복군대 보급을 어떻게 했겠어요? 현대군도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히 무역이라면 무역용 기지 건설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는 그 방법을 칼 들고 가서 싸워서 빼앗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단순하게 짝이 없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싸우지 않아도 정복하지 않아도 땅 차지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럼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사면 되죠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시 시대에 대만, 남중국, 필리핀에 복덕방 업자가 있어서 백제인들에게 땅을 팔았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제 채널 진짜 초창기 영상 보면 패배자 이야기라는 시리즈가 있고 그 첫 스타트를 한니발과 카르타고로 시작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서양사에도 애착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도라는 사람이 카르타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설의 디도여 이 그 페니키아 출신이죠 이제 권력투쟁에서 밀려서 일로 흘러들어가서 카르타고를 만든 공모가 되었다 이런 설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의 아버지가 된다는 설화가 있는 아이네이아스와의 비극적 사랑도 하고 이 디도가 카르타고를 건설할 때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쪽 가서 이제 이쪽 쪽 터줏대감한테 도시를 건설하겠으니 땅 좀 주시오 이랬는데 그쪽 터줏대감이 이제 소가죽 하나 던져주고 이걸로 덮을 수 있을 만큼만 주겠다 이렇게 이죽거렸다는 거죠 그런데 디도는 알겠습니다 이러더니 그 가죽을 칼로 실처럼 가늘게 잘라서 쭉 이어나가서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너무나도 유명한 설화가 있죠 이 설화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뭡니까 두 가지죠 첫째로는 디도가 카르타고를 건설할 때 원주민들하고의 약간의 협상상의 난맥이 있었다라는 점이죠 뭔가 서로 이제 주고받는 내고를 할 때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협상의 잡음 그걸 하나 상징하는 게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상징이 되지만 둘째로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정복을 한 게 아니다 전쟁에서 뺏은 게 아니라 땅을 할양받았다 그곳 원주민 세력들한테라는 거거든요 이 스토리는 사기를 쳤든 뭐라든 간에 어쨌거나 뺏은 건 아니고 계약 이행의 형태잖아요 지금 이 스토리는 소가죽 하나로 덮을 만큼 땅을 주기로 약속함 계약함 이거였다는 거죠 정복이 아니라 할양받아서 패니키아인들의 무역기착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당연히 공짜 할양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산 셈인 거죠 다만 이 소가죽 설화가 의미하는 바는 이게 100% 진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원주민 터줏대감은 지 따 낸 지가 유리하게 했다고 했는데 상술에 능한 패니키아인들이 알고 보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서 지들 유리한 쪽으로 뒤통수 치는 비즈니스 수환을 발휘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리적인 거죠 이 디도서로는 뭔가 그런 일이 있었다 패니키아인들의 능수능란함 그런 게 있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 세력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땅 사는 게 이처럼 절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무역을 하려면 당연히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죠 선원들 자고 먹고 마시고 좀 놀고 숙박하고 식량도 새로 사서 배도 보충하고 그럴 기착점이 있어야죠 당연히 또 거기 상점에 백제인도 있어야죠 백제 요리도 할 줄 아는 백제 말 할 줄 아는 백제인도 그러니까 이제 백제 타운 마을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땅을 어떻게 확보하냐 오늘날처럼 현금을 주고 산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역에 또 토오가 각각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오한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할양받으면 되죠 페니키아인들처럼 그게 뭐 사는 거랑 마찬가지인 세민 얘기가 되는 건데 상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너무 흔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싸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산물이 안 나요 여기서는 비싸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래서 여기서 좀 싸게 사서 날라서 여기서 비싸게 팔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게 상업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쪽 지역 그 토오 입장에서는 이 백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마을에서는 흔해 빠져서 너무나 싼 물건인데 그거를 비싸게 사준단 말이죠 그럼 우왕굿 되는 거죠 물론 그걸 상인들은 지내나라 돌아가서는 또 몇 배로 비싸게 되팔겠지만 그리고 또 이쪽 마을에서는 너무 귀해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갖다 준단 말이죠 비유적 괜찮은 가격으로 물론 그 역시 시세 차익을 남겨먹는 거겠지만 우리 물건 비싸게 싸주고 귀한 물건 멀고 험한 바다 건너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을 굳이 싫어할 이유는 없거든요 해당 지역에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데 기찻기지 건설할 영역 조금 떼주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우리가 백제 해상활동을 정복의 개념으로 보니까 전면 부정하고 그런 거 없었다고 싸우게 되는 거죠 정복은 당연히 힘들었겠죠 근데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백제가 뭐 하려고 굳이 무기 들고 가서 이 먼 데를 가서 어거지로 정복을 하겠어요 경제적 이익만 뽑아 먹으면 되는데 기지 건설할 땅 경제적 이익 제공해 주거나 뭐 비용을 지불하고 사면 되는 거죠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백제인들의 목적은 돈 버는 거였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돈이라는 겁니다 땅이 아니고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핵심은 딴이 아니라 돈이다 백제 위치를 보세요 아까 카르타고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카르타고도 딱 여기 이제 튀어나와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중해의 한 뭐 중간 어떤 복잡한 서지중해로 딱 튀어나가기 좋게 쫙쫙 뻗어나갈 수 있게 딱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쫙쫙쫙 백제 역시도 한중일 삼각무역이라고 치면 한중일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신라보단 백제가 해생무역에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신라는 일본하고 가깝고 백제는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일본보다는 중국 시장이 더 컸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이 중국 라인 이걸로 떼던 번 사람이 요 라인으로 떼던 번 사람이 야 요쪽 라인도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생각을 안하면 그게 비정상이죠 더 멀리 가보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상업의 기본 본질을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나라가 남월 페트남 지역 쯽자매등하고 분쟁나고 마원, 파병, 경탄 근본적으로는 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쪽 쪽의 각종 산물 등등 백제에도 처음에는 요정도 선에서만 왔다갔다 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지역에도 더 남쪽에서 진귀한 산문들이 올라왔을 거란 말이죠 뭐 육로로든 뭐든 백제인들이 보니까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륙 상인들한테 돈 주고 사니까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배 있겠다 내가 상인인데 내가 왜 이렇게 덤택이를 주고 사야 되냐 내가 직접 가서 구해오겠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바로 그 돈의 힘 그것 때문에 고대 국가들이 그렇게 무역 범위가 착착착 차근차근 계속 넓어져 나갔던 겁니다 아니 뭐 저 멀리서 나는 거를 왜 내가 여기서 비싸게 사 내가 가서 그냥 사와서 내가 마진 붙여서 팔면 되지 백제의 상활동은 이렇게 군사적인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바라보면 이상할 것도 없고 불가능할 것도 없고 무리일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없었다고 억지로 부인하는 거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요소경락설 이건 이제 남쪽 얘기하고는 조금 더 결이 달라요 군사적 충돌을 명시하는 기록들이 워낙 많고 논란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요소경락설 거기 뭐 군사적 충돌 이런 얘기는 의자왕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도 많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조선상고사에 대한 지나친 비하 물론 조선상고사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 뿐이다 이렇게 기판하시는 의견도 있고 그런 의견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판단은 각자 자유의 몫인 거고 물론 단재 선생님이라고 신도 아니고 틀리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틀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고대 역사를 다루는 역사에서 틀린 부분 하나도 없이 자신의 관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이 마치 신처럼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중립적이고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그런 게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희한하게도 사기를 지은 삼하천이나 자치통검의 삼하광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언터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비판 안 하죠 삼하천 삼하광은 틀린 게 없느냐 그 사람들은 신과 같이 완벽히 객관적인 기술만 했느냐 사료의 선택을 정말 자기 주관 없이 객관적으로만 골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이 삼하천은 비판 안 하면서 단재 선생님은 극렬하게 비판을 당하시죠 다른 나라 사람이 삼하천은 아 위대한 역사의 아버지 절대적 존재 이러면서 같은 나라 사람이 신초 선생님은 조금의 오류만 있어도 비하하고 왜 외국인이 쓴 건 무조건 권위 있고 한국인이 쓴 건 무조건 격이 떨어지고 그런 식의 인식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재 선생님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를 우리 손으로 한번 써보자 왜냐하면 그 이전엔 우리 역사를 우리 손으로 못 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쓴 걸 가져와야 했잖아요 우리 역사인데 부조리하죠 역사에 너무 자기 관점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역사에 자기 관점이 들어가면 무조건 나쁜 것인가 사마천 사기에는 사마천 관점이 없느냐 말이 안 된 얘기죠 사마천도 자기 주건에 의해 비판 칭찬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시험 문제 맞추는 공부만 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점이 없는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는 관점이 있어야 해요 관점이 있으면 무조건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허구의 판타지가 되느냐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 굉장히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오히려 관점이 있음으로써 진실에 더 한 발짝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역사라는 게 무슨 종교나 자연과학이 아니거든요 역사는 사람이 사람의 일을 쓰는 겁니다 인간이 관점이 없으면 그게 동물이지 인간입니까 저건 착한 짓이다 저건 나쁜 짓이다 이 관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에요 관점은 진실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고요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주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기록만 덩그러니 남겼어요 대한제국과 일본이 합방조약을 체결했다 끝 이렇게만 달란 기술하고 아무 코멘트도 달지 않아야 그게 그러면 올바른 역사를 대하는 관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없는 역사와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이제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재 선생님도 분명히 틀리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단재 선생님께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저술을 하셨는지를 좀 소개 드려보죠 한 번 이제 기고하시는 글에 대해서 거기 편집자가 내용도 아니고요 약간 어조사만 아주 조금 수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는 바로 아 이제 때려치울래 안해 이렇게 하시고 바로 그만두셨어요 단재 선생님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드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자신에게 돈을 주는 고심에도 그렇게 하셨고 그쪽 사장이 단재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하고 다시 글을 좀 써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사장을 이런지 하에 쫓아내 버리십니다 돈 많은 작자고 어딜 글을 고치고 뭐 거의 그런 태도셨죠 어조사나에도 그렇게 비분 관계 하셨던 분이고 글 하나하나에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기울이셨던 분이입니다 인간인 이상 신이 아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워낙에 경제적으로 힘드셨기 때문에 연구 여건이 원치 안 좋으셨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방송에 나가는 그 방송인데 PD가 자기 말을 좀 편집했다 이거예요 아니 내 말을 왜 편집해? 나 안 나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방송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당시보다 훨씬 풍족하게 사는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본인 글에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자부심이 있으셨는가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워낙 힘드셨어 가지고 중국 서점 헌책방 이런 데 가셔서 이제 책을 못 사시니까 선체로 다 읽으시고 그걸 머릿속에 암기로 담아가셔서 집에 가서 저술하시고 놀라운 건 근데 이제 이런 예도 있어요 원래 그 책에 있던 서점에서 굉장히 귀한 서적 하나가 불타버리거든요 근데 단지선생님께서 그 책을 거의 토치 하나 안 틀리고 오직 읽으셨던 기억의 힘만으로 거의 그대로 내용을 다시 복원을 하신 일화도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완벽주의도 심하셔서 자신이 직접 쓰신 글에 마음에 안 드신다고 불사르시는 것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까운 일이죠 지인에게 보내는 이런 편지도 있습니다 내가 3원만 있으면 이 책도 사고 저 책도 사고 아니 단 1원만 있었어도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시기도 하고 단지선생님 저술을 근거 없다 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실증적인 분이셨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수백 원만 있으면 묘 하나를 파볼 수 있을 것이오 수천 원 수만 원 있으면 능 하나를 파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수천 년 전 고구려 생활을 활사진처럼 볼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꿈 같은 생각만 하였다 실증에 대한 이 갈망 이와 같은 천장비사의 보고를 만나서 나의 소득이 무엇이었던가 인재와 물력이 없으면 재료가 있어도 나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다 집안연을 한 번 누므로 보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만 번 읽는 것보다 낫다 기본적으로 실증적 태도를 강하게 유지하셨던 분입니다 조선상고사 내용이 근거 없다고 비난을 받다가 그건 나중에 근거가 나타난 경우도 있죠 다음 편에 다룰 문제의 인물 예식진 그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 다음 편에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월주 얘기 말고도 좀 말씀들이 있으셨던 게 상고사의 성충 화약 에피소드 있잖아요 조선상고사에 보면 예족 장수가 성충에게 벌이든 괴짝을 태우는 걸 보고 다음에 염추와 화약을 넣어서 또 골탕 먹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걸 보고 이 시대에 화약이 몇 말이냐 말도 안 된다 화약은 무조건 송나라 때부터 사용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화약이라는 것의 역사에도 굉장히 여러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군사무기로 사용된 건 송대부터다 그렇게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군사무기와 사용 이전에 비군사적 용도나 여타 다른 용도로 인화성 폭발성 물질에 대한 사용이 전혀 없었느냐 송대 이전엔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아예 전혀 인류가 한 번도 사용을 못했느냐 상식적으로 그럴 리는 없죠 화약이라는 것의 정의가 꼭 무슨 대포나 신기전처럼 발사체에 실어서 날려보내는 아니면 뭐 수류탄 같은 폭탄 던지는 그것만 콕 집어서 화약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이냐 고사전에 나오는 화약의 정의는 정확히 아래에요 열 전기의 충격 따위의 가벼운 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연소 또는 분해 반응을 일으키고 온도와 열 압력을 가진 가스를 발생시켜 파괴 추진 따위의 작용을 행하는 화합물이나 혼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인화성 폭발성 혼합체 물질이면 그게 군사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었어도 화약이라고 부르는데 무리는 없다는 거죠 그럼 10세기 이전에 이런 강한 인화성 물질의 사용이 전혀 없었단 말이냐 그럴 리 없죠 인화성 폭발성 물질 사용 그 기호는 여러가지 썰이 있지만 올라가려고 하면 정말로 굉장히 올해까지 올라가는 설도 있습니다 일단 가깝게만 봐도 이미 수나라 때 폭죽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수나라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백제 멸망이 때보다 더 앞선 거죠 왜냐하면 백제가 당한테 망했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즉 지금 다루는 성충식이 이전에 이미 폭죽이 사용되었었다는 겁니다 수나라 때 형초세식에 따르면 귀신, 애군을 쫓기 위해 대나무통을 활용한 큰 폭발음이 나는 원시적 형태의 폭죽을 사용했다 분명히 나오고요 흔히 중국에서 화약을 본격적으로 기록에 남긴 사람이 선사막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수나라와 당나라 때 걸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선사막이란 사람의 생물연대가 몇가지 썰이 있는데 뭐 541년생, 581년생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경우든 백제 멸망인 660년보다는 훨씬 앞서죠 이 선사막 같은 경우는 별명이 약왕이에요 약학의학 이런 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단경이란 책에서 강력한 인화성, 폭발성 성질을 지닌 물질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초석과 황의 혼합물이 강렬하게 연소한다는 걸 알고 거기에 목탄을 부과한 흑색 화양을 발명을 했다 그래서 선사막이 근대적 화약의 시초다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이전까지 올라가는 관점도 있습니다 2세기 심지어 기원전까지 올라가는 관점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교에서 불로불사의 약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와중에 여러가지 물질들을 혼합하고 불에 넣어서 끓이고 하면서 강력한 인화성, 폭발성 조합을 발견해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하는 화약이 출발하게 되었다 2세기, 3세기 이런때도 그 인화성 물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원시적 형태의 인화성, 폭발성 혼합물은 7세기 이전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보고 조선상고사의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성충한테 수류탄을 던졌다 발타스테이스로 쐈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자에다가 인화성 물질을 넣어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벌인 줄 알고 또 상자를 불태우면 더 불타도 이렇게 한 거니까 뭐 그냥 단지 인화성 물질을 박스에 담아보낸 건데 그 정도의 활약이라면 이미 그 이전 시대부터도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의 폭죽도 기록이 있는데 말입니다 진짜 오래가는 거는 기원전에 만리장성에서 신호용으로 아주 원시적 형태의 화약이 사용되었다 뭐 그런 얘기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상고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폄하적 시선 고정관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상고사라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100% 다 뻥이다라고 접근하는 거 역시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설마 단지 선생님께서 화약의 대략적 역사 이런 것도 모르시고 그냥 쓰셨을 리가 있을까 전 그럴 린 없다고 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떤 걸 소개해드릴 때 소개해드렸다 이 꼴 그게 정답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소개해드림 이 꼴 제가 정답이라고 주장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무조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100% 정답이 아니면 아예 입에 담지도 마 원하시면 그냥 수험 시험 강의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일부 분들 중에 정답을 반드시 빠르게 오직 단 하나로만 확정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마치 시험 볼 때 하나의 딱 정해진 답을 반드시 써내야 하는 그런 것처럼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국어 영어 시험 볼 때 지문 빨리 읽고 빨리빨리 정답 하나 딱 정해서 찍고 빨리빨리 다음 문제 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인생은 시험 문제 풀이가 아닌데 인생의 모든 다른 영역까지 빨리빨리 정답 하나로 딱 정해 뭐야 이거야? 너도 이거지? 아니야? 너 틀렸어? 이렇게 되는 습관이 많은 한국인들한테 좀 아로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정답 아니면 틀린 거고 틀린 건 나쁜 거다 정답 아니야? 너 아웃 단일화된 회귀라된 하나의 정답을 빠르게 구정지어 한다는 습성 근데 제 방송은 전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찾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고 저는 그냥 이런저런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그동안 시험 문제 정답 찾는 그런 방식에 탈피해서 상상하는 즐거움을 찾아보자 답을 찾는 사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유 자체를 위한 사유 사유의 즐거움 그게 제 목적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 아니 그럼 정답 못 찾을 거 생각을 왜 생각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부의 목적이 정해진 정답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공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죠 공부는 절대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반공부입니다 공부에 반하는 거죠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모범 정답이 A라고 해보죠 그럼 이제 이 A를 정확하게 쓰는 거 맞추는 게 우리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공부가 아니라 이 정답 A 모범 답안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뉴턴의 물리학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물리학은 잘 모르지만 기존 체계에서 이제 뉴턴 이론이 정답이었잖아요 근데 아인슈턴의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뉴턴 이론과는 다른 형태의 길을 열었죠 그래서 그게 공부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답 A를 모범 답안을 찾아내서 맞추는 게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기존 정답 A 모범 답안을 더 뛰어넘는 더 고차원의 또 다른 새로운 정답 그걸 만들어내는 게 사실 공부거든요 모범 답안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모범 답안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 그게 진정한 사실은 공부의 목적이죠 물론 기존 모범 답안을 좀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다만 이제 그 기존 정답 모범 답안은 더 나은 정답 S로 가기 위한 발판이거든요 이건 도구예요 도구 일로 가기 위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모범 답안 A 이 발판인데 이거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승배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괜히 노벨 과학상이 안 나오겠습니까 기존 모범 답안만 앵무새처럼 잘 찾아낸다고 주는 상이 아니니까 그 상을 못 받는 거죠 한국인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이 기존 모범 답안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튀려고 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그걸 욕합니다 사실 이건 한국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 같아요 교육은 사회의 하위변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국은 교육이 문제야 한국 교육이 문제야 표현하는데 그건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떤 회사를 욕할 때 사장, CEO는 앱도고 대리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대리가 문제입니까 사장이 시켜서 하는 거지 교육이 문제예요 사회가 그런 교육을 양태를 만드는 거죠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제도 억만 번을 바꿔도 달라지는 건 없는데 지금 한국은 엄한 짓거리 교육제도 들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는 거죠 모든 한국 사회 구성원이 자식 명문대 스카이 보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데 입시제도 뱃날 바꾼다 한들 또 거기에 맞춘 입시 컨설팅이 새롭게 등장해서 새로운 형태의 돈 난리를 부추길 뿐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도가 자주 바뀌면 바뀔수록 돈 난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바뀌면 사람들이 배우기가 힘들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제도라도 한 20년 지속되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주 바뀌면 사람들이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자주 바뀜는 바뀔수록 사교육업자들한테 더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바뀌었어? 그러면 어머니 그것도 모르셨어요 16년하고 17년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애 대학 보내려고 하세요?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불안해서 돈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죠 어차피 이 사회의 근간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하위 부속품인 교육이 바뀔 얘기가 만무한 거고 사장이 안 바뀌는데 대리 일하는 게 바뀌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교육제도는 그냥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고 그걸 안 바꾸고 그냥 쭉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어는 완전 거꾸로 하고 있죠 무진장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자주 바꾸죠 이건 사실 학부모들 등골을 아주 뿌리째 뽑아먹겠다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는 요청 주신 테마죠 요서경 낙설 드디어 다루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또 다른 식의 관총과 접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서경 낙설 다음 시간에 다룬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는 백제와 의제왕의 이상한 최후 그리고 요청 주셨던 예식진 이야기하고 백제 시리즈는 종결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